거기가 아니에요. 거기는 HDMI... 어, 깜짝이야. 아, 나 좀... 아,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또, 또 배달? 뭐야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뭐야? 안녕하세요. 뭐야, 왜 이렇게 쳐다 와? 누구세요? 해봐. 야! 너 탐정이야? 너 탐정이야? 내 돈 내나? 야! 누가 지금 내 돈 갖췄지? 어? 내 돈 가져친 사람 누구야? 아니, 잠깐만. 누구야? 내 돈 갖췄 사람 누구냐고! 아니, 누구신데 오시자마자. 아니, 누구신데 오시자마자. 아니, 누구신데 오시자마자. 아니, 이렇게. 아니, 누구야? 저요? 네. 송지효예요. 송지효 씨. 송지효 씨? 네, 송지효. 오자마자 이렇게 싸대기를 날리면 어떻게... 내가 선 수입료 달라고 해서 먼저 줬더니 먹튀한 놈 누구야? 어? 아니, 나 누구야. 아! 아! 저의 단위예요. 네? 내가 바람난 남친 뒷조사 좀 해달라고 너무 창피해서 온라인으로 의뢰했더니 돈 가지고 가면 먹튀를 해? 아니, 근데 오자마자. 아니, 우리는 디지털 그쪽으로는 아예... 아니, 승기 너야? 아니, 저 온라인 못해요. 아니, 누구신데? 먹튀 빨리 돈 내나, 이 ㅂ! 앉으시죠, 앉으시죠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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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아니, 천천히 안 주세요. 앉아, 앉아, 말씀 많이 해. 야, 너는 얼마 안 됐지. 아니, 그게 아니래.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너!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, 오해가. 오빠, 왜 이렇게 빨개 해? 빨개 지금 그렇게 세게 맞았는데. 너무 무서워. 화가 너무 나셨는데. 너무 무서웠어요. 제 돈 가지고 먹튀 한 놈 찾으세요. 먹튀 한 놈! 안 찾으면 당신들 먹튀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알게 해줄 거야. 알겠지? 다들 먹튀 한 놈 안 찾으면 세고랑 탈 줄 알아. 나 지금 경찰 신고하러 간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근데 저희가. 이메일이 뭔데요? 아니, 아니, 뭐야. 아, 이거. 뭐야? 뭐예요? 너 한번 잘 생각해 봐. 너 저기 뭐 잘못한 거 없는지. 실수한 거 없어요? 없어, 없어, 없어. 아니, 근데 왜 오빠를 거의 노리고 왔어? 도라이야, 도라이.